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미그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요한 1서 말씀을 보게 되겠는데요. 신약성경에서 요한 1서를 포함한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쓰여진 목적이 있을 것인데 대부분 당시에 거짓된 교훈들과 또 이단 사상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미혹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히 이단 사상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고 미혹합니다. 주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 비슷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로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의 믿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구원의 믿음이 흐려지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으로만 존재하신다. 예수님이 흠 많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이 안 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렇게 활동하셨던 것은 다 환영,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가르침들입니다. 여러분 그럴 듯해 보이는 그런 가르침들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육신이 없으면 죽으실 일도 없고 부활도 없게 되죠.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사단은 이런 이단 사상들, 이단적인 가르침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주신 구원의 그 복음을 그 믿음을 흐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와 정반대되는 거짓 믿음을 심어주면서 우리의 믿음을 흐리게 만들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구원에 관하여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동시에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한 것이죠. 먼저 1장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깊이 사귀는 것입니다. 이 사귐이라는 말은 교제한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굉장히 친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아무 사이가 아니죠. 그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서 우리 사귑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그때부터 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서로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오늘부터 1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균지 첫 번째 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조금 심한 사람들은 그 날짜를 이렇게 하루하루 세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 몇 천일까지 그걸 세고 계시더라고요. 사귐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의미가 있는 또 친밀한 관계가 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사귀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며칠 되셨나요? 그런데 이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 따지는 사람들이 구원파 이단이죠.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날짜를 아느냐 시간을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다 이단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과 의미 있는 관계에 있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이 두근거리고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예배에 나오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잘 사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내가 아직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약간 헷갈리고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리송합니다. 하는 분들도 혹 계실지도 몰라요. 교회 나오기는 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가? 헷갈리는 분이 계셔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하나님 서로 간에 이 사귀자는 고백이 서로 간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사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자체가 그 내용이지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사랑한다, 사랑한다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면서 주님과 그렇게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면서 서로 사귀고 그 주님과의 사귐을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누렸다라고 했는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보고 듣고 전했던 것이 오늘날로 오면은 그대로 이 성경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 그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려면 성경을 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게 되신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간혹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된 그 시작이 체험을 통해서 시작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 체험이 중요하다 예수님 만난 사건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보다는 주님을 뜨겁게 만난 그 체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사랑할 마음을 불붙듯이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또 설교를 듣는 중에 아, 이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순정할 때마다 제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 깊은 사귐의 관계로 계속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체험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주님은 계속 이 말씀으로 저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 들어야 되고 인격적으로 계속 만나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사귀고 있다는 그 사귐의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 또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창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세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곳마다 그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죄의 사슬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현료병, 불치병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고 또 죽은 자도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생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큰 생명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옥갈 죄인에서 천국갈 의인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은 그 사건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하느니라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 깊이 사귀게 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이어나갈 때에 우리 삶의 전반에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그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데 그 가장 큰 열매가 바로 기쁨입니다. 대표적인 열매가 기쁨이에요. 지난주일 3, 4부 주일 말씀 본문이 가난 혼인잔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김다휘 목사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이 혼인관계에 있을 때에 굉장히 친밀한 관계죠. 혼인관계에 있을 때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죠. 오늘 요안도 우리가 예수님과 그렇게 깊은 사귐이 있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 기쁨을 회복하고 충만하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5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갈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깊이 사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귀어 가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예수 생명과 기쁨의 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고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사탄은 우리들과 주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그 사명인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사귀는 모습을 사탄은 보기 싫어해요. 그래서 막 갈라놓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죄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죄라는 그 어둠의 장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죄가 이런 것들이죠. 남을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고 또 음란한 일을 하고 또 살인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 모든 죄의 본질이자 목적은 바로 우리 자신과 예수님 사이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 우리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계략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사김이 없게 만드는 데에 사탄이 사용하는 큰 무기가 바로 이 죄, 어둠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이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또한 빛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김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2장에서 5장 계속 볼 테지만 그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오겠지만 가장 먼저는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자백하는 것 이것입니다. 말씀의 빛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또 그래서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 가까이 갈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대전서 1장 2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주님을 잘 알지 못하거나 그 말씀이 그 속에 심령 가운데 없는 사람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고향을 떠날 때에 그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그 아들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그 성경책 표지에 이렇게 적어주었다고 합니다. 죄는 내가 이 책을 멀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내가 죄를 멀리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마음이 굳어져 있거나 또 허전하거나 세상이 더 좋아진다거나 넷플릭스의 채널이 계속 간다거나 만족이 안 되고 어둡고 또 우울하고 기쁨이 없고 사람들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귀찮아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즉시 성경을 이렇게 붙잡으십시오. 붙잡고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면 죄가 내 삶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점점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죄가 있다면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에 있지 않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솔직하게 우리 죄를 빛 가운데 가지고 나가서 고백하느냐에 있다고 합니다. 칠흑같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작은 촛불 하나면 됩니다. 그것이 빛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칠흑같은 어둠에 거할지라도 많은 죄가 우리 안에 쌓여져 있을지라도 빛 가운데 나아가서 솔직하게 주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진솔한 자백 그 한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꼭 손에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주님 앞에 즉시 가지고 가서 빛 가운데 자백하는 그 시간을 꼭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덮여진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예수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회복되고 계속 이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했는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생명의 역사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예름 보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갇혀있고 우울하고 낙심되는 그 심령에 예수 생명으로 덧립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걱정과 염려와 근심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일으켜주시는 새 생명의 역사로 새 창조의 역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힘들다고 하나님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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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새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깊이 듣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였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와의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충만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죄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있다면 또 관계의 장벽이 있다면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운 사람이 있고 껄끄러운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 눈뜨기도 싫고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의욕이 없는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시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그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고 심령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물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와의 사귐에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하나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의 구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빛 가운데 나아가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할 용기를 주시고 고백하는 심령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왠지 모르게 삶이 답답하고 곤고하고 하나님 주님을 찾지도 못하고 세상을 좋아하게 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의 마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금 말씀을 성경을 손에 집어들고 읽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죄를 깊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에 하나님 깨닫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빛 가운데 자백하는 시간을 꼭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자백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칠흑같은 어둠이 촛불 하나로 아버지 다 떠나가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시간에 아버지 그 순간에 우리에 있는 모든 죄가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 제한없이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주